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산불, 폭우를 동반한 장마와 홍수 및 침수, 그리고 폭염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책없는 사회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거나 일상에 지장이 생길 만큼 무기력한 우울감을 앓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점점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기후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우울증이란 기후불안증이라고도 불리며 기후위기로 미래가 사라졌다는 인식이 슬픔과 상실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기후우울증은 환경의 변화를 제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농부나 과학자, 원주민들이 겪어왔으나 현재는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등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사실 기후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나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환경을 위해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기후우울증, 더 나아가 기후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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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